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드디어 네이버가 버그 바운트리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그 바운트리를 할 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여기에 여러분들 PC에 깔려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버그 바운트리에 대한 그런 소개와 범위들, 포상, 내역들, 포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가 정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키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키사에서 어떤 취약점들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네이버 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이버에서는 기존에도 직접적으로 주면 취약점 포상금을 어느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상금 범위들을 주겠다라고 공개가 된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버그 바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범위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들을 꼭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도 범위를 보시면 우선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런 페이지에 대해서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메인 페이지에 있는 네이버.com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주의사항 아래 보시면 네이버.com에 대해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페이지 쪽에서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장애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관련된 서비스들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러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까지 다 모두 처리하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포상을 웹사이트에서 운영한다는 것만 자체로도 엄청난 일이죠. 저도 예전에 실무자 있을 때 이런 버거운팅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고려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취약점들 보고서를 다 검토하고 또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어느 것을 포상 범위까지 갈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다 처리하려면은 그만큼 인원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대중들하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것을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대책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조차가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 앞으로도 국내에서도 버거운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어제도 이제 새로운 취약점들을 찾아내가지고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벌써 약 한 60번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다렸다가 또 이전에 나왔던 취약점들 아니면 새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벌써 보고서들을 많이 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어플리케이션 발생하는 취약점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상 영역을 보면은 지금 그 어떤 인증 외에 인증과 관련된 권한 획득이죠. 그 권한이나 아니면은 원격으로 어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거 SQ인젝시나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좀 포상금이 약 한 100만원 이상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조금 노출되는 경우들 아니면은 어떤 구입단계 지금 현재 네이버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어떤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약 한 20만원 정도에 30만원, 20만원 정도 이상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 아니 나머지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이상 보유를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건 이거 항상 여러분들 주의를 하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웹취약점 자동진단도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공격들이 잘못됐다가는 오히려 이 버건팅에 참여를 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웹 자동 스킨 같은 경우나 디도스 공격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로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만약 보고서를 썼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현재 네이버가 수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은 포상해서 이제 제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네이버.com 메인 페이지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거나 URL 디렉션, URL 리덱션, 그 다음에 기타 민감한 그런 작은 정보 노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포상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의를 해주셔야죠. 가끔씩 보면 이제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로그나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죠. 자랑을 많이 하는 경우들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 지식을 많이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취약점들은 고쳐지고 난 뒤에 사용자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 그 시점 보통 외국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3개월 이상 패치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정책이 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 정도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모이킹을 공부를 하면서 모이킹을 공부하면서 많이 테스트 어떻게 보면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들이죠. 그 다음에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어떤 실물을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고요. 그래서 많이 한번 버건팅에 도전을 하시고 용돈 많은 용돈도 벌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많은 또 이렇게 알바하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다른 사이트에서도 좋은 사례를 이렇게 좋은 네이버에서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서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런 버건바운팅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